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소 3장 8절에서 12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리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 1소 3장 8절에서 12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은 화목의 질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죄를 짓는 자마다 지휘 고아를 막론하고 목사 안수집사 부교육자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하면 마귀는 마귀와 더불어 마귀의 패거리가 되어서 마귀가 공급하는 생각과 그 생각을 우리 모든 언행심사를 하게 만들어 계속 죄의 도구로 쓰는데 이 죄의 도구로 쓰는 것을 노마서 역장에 너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이지 말라 다시 말해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면 죄 짓는 일을 대하여 마귀가 사용한다 그래서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죄를 지어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사용당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 이 일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죄로 병들고 주주받고 고통 당하다가 죽으면 저 지옥에 가서 새토록 괴로움을 받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왜 미혹하느냐 죄를 지켜 만든다 근데 죄를 지면서 죄를 죄인 줄 모른다 왜 하나님의 의의는 우리 인간의 양심의 기준과 다르고 윤리 도독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를 만에 하나라도 도전하면 그는 내가 도전하는 줄 몰랐을지라도 그는 죄 아래서 그 죄값으로 멸망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힘이 마귀 역사다 그래서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새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저는 어려서부터 매도 많이 마져봤어요 그리고 무시도 많이 당해봤어요 중상 모략도 많이 다녀봤어요 몸이 아팠고 고통스러워서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어요 또 사고로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어요 그 고통이 참 심하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 고통에 지옥을 방불할 만한 고통을 많이 겪어가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나보고 누가 나보고 너 다시 한 번 20대나 10대로 돌아가려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왜? 워낙 많은 고통을 겪어가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목사님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갑자기 제가 일어나도 못하겠고 말도 못하겠고 내가 몸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고통에서 결박당한 그런 목소리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 수하기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이 말씀을 여러 차례 전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자고 일어나 이렇게 생겼다니 요 고통의 결박에서 풀어주소서 아멘 오늘 자유학의 최고의 컨디션 아멘 그리 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멘 지금 즉시 고통의 멍해를 풀고 아멘 떠나가라 아멘 하고 오늘 이렇게 기도해 주었어요 사람이 육체가 당하는 고통도 그렇게 힘들다면 마귀와 더불어 지옥에 가서 당하는 고통은 불못 타는 불못 유황불못 풀목불 같은 불못 아멘 거기서 1초도 쉼이 없이 상원히 고통당하게 우리를 만들려고 마귀가 죄를 지켜야 한다 아멘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나를 죄 지키는 마귀 역사를 알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죄를 지지 말아야 한다 아멘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마귀가 죄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니 어떻게 막아나겠는가 우린 막아낼 길이 없다 근데 막아낼 길이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 말씀 전체를 놓고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건들고 도전하면 그것이 죄인데 이건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 나를 창조하신 나의 기준에서 죄 아멘 근데 이런 죄를 짊어지고도 모르고 죄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목숨이 끝나면 지옥 보낸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왜 나타났느냐 마귀가 이런 포땡 생일을 우리를 죄짓해서 지옥 보내는 원수 같은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셨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할렐루야 나의 구세주 아멘 성령을 기다리고 있느냐 얼마나 절망이 오는 세월 앞에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권명을 통해서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죄짓해서 지옥보낼 원수를 몰아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원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받으신 분 아멘합시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는 얼마나 절망적인 인간이 될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로운 줄로 아느냐 아니다 완전 개하러 왔다 천 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고야 말리라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참으로 지켰느냐 이런 말하면 아 저 율법주의자다 아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는데 내가 죄를 졌다 하기 전에 마귀가 지켰다 원수를 발견해야 원수를 발견해와 그 놈과 싸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고 우리 보고 회개하라 얼만큼 회개해야 되느냐 내가 지옥 갈 죄인인 만큼 예수님의 피 흘려 나우에서 죽으신 만큼 자 백조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거룩하게 되어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제는 성령에 속한다 예수 피에 속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다 하나님께 속하여 마귀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 영생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흥분되는 일이지 않으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깜아야 되는데 이건 영원한 문제예요 영원한 문제 예수께서 가부남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뚫고 들어갈 길이 없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고리 죽이 있어서 왕래올 수가 있는데 그 회당에는 어느 곳도 해치고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사람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기를 예수만 만나면 어떤 병이든지 현장에서 고침 받는다 아멘 라고 확실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 친구 중풍병 자를 침상에다 들고 네 사람이 뜨미고 왔어요 와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지붕으로 나갔어요 어디서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회당 꼭대기 속 지붕을 뜯어내려요 근데 예수님이 야 내가 지금 설교가 있대 왜 지붕을 뜯어내냐 하지 않고 뜯어내리는 것을 그대로 두시고 뜯어내린 다음 네 사람이 밧줄에 매서 예수님 앞에 내려놨어요 예수님이 그를 바라봐 이 중풍병 안 알아본 사람은 모르는데 생각은 멀쩡한데 응? 생각은 멀쩡해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 사람이 뜨미고 왔잖아요 우리는 누가 어디 아프다 병들었다 하면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근데 아파본 사람은 야 얼마나 힘들겠냐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냥 절로 눈물이나 왜 자기도 그런 경험을 가져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경험을 가진 사람만 경험자를 아는 거야 네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지붕을 뜯어내렸으니 이게 뭐 되는 짓이야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이마요 하나는 중풍병자를 내려놓았는데 못 고치면 어떠거나 내가 그대로 또 침상에 메고 나가면 어떠거나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안심하라 하시더니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죄가 그렇게 중풍병으로 묶고 났다는 거예요 묶고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묶임은 죄가 별압의 짓을 다하니 마귀가 죄를 지키는 것은 이렇게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풀어지는 것은 회계로 예수의 피밖에 없다 마귀의 이를 멸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를 얼마나 잘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잘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오는 것으로 나는 예수를 잘 모시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어느 때든 죄를 보고 알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죄를 안 지켜 만드실 분은 삼위 하나님 밖에 없죠 예 우리 최초의 범죄자 아담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모든 만물은 네 거야 네 임의로 먹을 수 있어 천진만물을 다 줘서 아담의 소유가 됐어요 주는 순간 내 거예요 주는 순간 제가 가끔 성도들이 목사님 제가 이거 하나 사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사드릴까요 아니요 나 그거 있어 없잖아요 아니 없어도 있는 것처럼 바로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아니 목사님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사드릴게요 야 그러지마 어이 무거워 그러지마 그냥 내가 없는게 편해 왜 그러느냐 옛날에 제가 평순도 집사로 있을 때 성도들이 목사님께 뭐하나 넥타이라도 하나 사주리잖아 그러면 다음 주일날 꼭 봐 자기가 사준 넥타이를 맨나 안 맨나 항상 봐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뭐 우리 교회처럼 대형교회이면 모르지만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이 저쪽에서 성도들을 탁 쏘고 잘 가시라고 말하고 그래 그럼 거기서 만나서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오늘 같은 날 뭐 넥타이 메시라고 제가 사드렸는데 넥타이를 안 메셨나요 제가 서운하네요 아니 지가 줬으면 매든 말든 그만두지 왜 주고 감져보고 시비하느냐 그 말이야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들이 가만히 봐 저 사람 것을 받으면 틀림없이 저런 시비가 걸려올 사람이다 안 받아 절대 안 받는다니까 아 죽어도 제 거에 줬으면 받은 사람 거지 맞아 틀려 그건 또 뭐라냐 그래서 사람의 준 사람을 위해서 한번 매주는 게 좋잖아요 무슨 배우여 배우여 무슨 배우냐고 이게 뭐냐 주고 매물을 말며 막 그런 만족을 누리려고는 그런 게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 번 딱 주신다 오면은 한 번도 시비를 벌지 않으셨어요 즉 우리가 마시는 공기 누가 시비요? 누가 먹는 물 시비요? 우리가 먹는 씨앗 누가 시비 합니까? 저 태양 에너지 누가 시비 합니까? 한 번 주셨으면 그냥 손 딱 띄고 내 거라 그 말이오 근데 안 주신 것이 있어 뭐냐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그 손악산은 먹지 마라 그건 못 준다 먹으면 청룡 죽는다 왜 못 줬냐 먹으면 죽으니까 안 준 거야 그래서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 죽으니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해야 사니까 하라 네 이게 사랑이오 간섭이오 사랑이오 사랑이오 네 극진한 사랑이오 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거든 네 근데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여자 하와를 속여서 네 네가 하나님이 된다 보니까 눈이 밝아진다 보니까 눈이 밝아진다 보니까 손악을 알게 된다니까 진짜 그렇게 믿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것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짓을 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미혹이야 네 네 그 뒤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 네 반드시 죽음이 있어 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내 영혼을 지키잖아 네 근데 하와를 어리석어서 그걸 몰랐어 응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자기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현악을 알 것 이건 못하게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줄 알았어 그래도 하나님을 이런 정도로 저급하게 이런 정도로 사랑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자기 멸망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나를 향한 사랑으로 확실하게 알아야 돼 네 같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일에 양보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 죽으니까 하지만 이것은 간섭이 아니고 우리는 독재가 아니고 절대 죽지 않게 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오 양심이라 이 말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체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아침에 눈만 뜨면 하루 종일 언행심사 속에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상황을 맨조로 낸다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불행하냐 영혼의 때 결과가 비참하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귀할 기회가 있고 죄를 무효시킬 기회가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냐 그 말이요 네 하와가 그 신과 나무를 보는 순간 아 마귀말이 맞네 그럴 것 같네 따서 그걸 먹고 먹고 자기 남편도 여보 이것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하가 알게 되는데 우리 내위가 한번 그래 보자고 그래서 남편도 줘서 먹었어 먹는 순간에 그에게는 정령 죽음이 왔는데 영혼의 죽음만 왔느냐 육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의 축복의 소유권을 다 뺏기고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땀을 흘리고 이래도 계속 먹고 살아 씨를 잘 심어서 가을에 잘 거둬야지 잡초가 온 거죠 엉겅키가 온 거죠 아주 수많은 방해꾼이 수없이 나타나 이게 죄 아래 있는 자의 영육간에 받는 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무조건 알든 모르든 해야 할 이유가 없어 그 뒤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 뒤에는 그래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이게 마귀가 오는 일이오 아니 마귀가 우리 인간을 왜 이렇고 도대체 왜 이렇고 왜 마귀는 하나님과의 원수거든 원수 원수는 무조건 원수를 갚는 거요 원수를 갚는 거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마귀를 원수 갚어 타는 불못에 집어넣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은 해방하지 못하고 인간을 끝없이 해방하고 조이셔서 재직해맨들어 지옥 보내려고 온갖 하나님을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 못된 짓을 다하니 우리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코에 크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나를 만든 인간을 하나님이 마귀가 이 정도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짓기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마음으로 지옥 보내려고 원수를 정신 바짝 차려 알고 우리 하나님 편에 딱 서서 예수 이름 명언해 자단아 마귀야 귀신아 떠나가라 어디로 지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체라 예수 안에서 고와 대조구가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은 이건 안 죽으려고 지옥 안 가려고 생의 본능이라 이 말이요 생존의 정말로 소망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윤석전이 보고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마귀 역사 죄입니다 죄 참으로 두려운 것이죠 근데 이런 죄 이런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인류를 다 죽음은 지옥 특별한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은 지옥 죽음은 지옥 세상에 우리는 다 몰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이야 된다 네 욕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소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피 쏟아 죽어서 죄값을 갚고 회개하라 네 죄의 사암 받으라 네 아담부터 짐까지 네가 범죄한 자범죄까지다 회개해 네 그 순간 죄가 무효된다 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물타함 얻어네 나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성재함 어차 scraps 성재함 오롯 성재함 가난한 이 어린 양의 주의 국비로 속죄암 얻었네 속죄암 속죄암 주의 수의 개를 속죄해 할렐루야 소리를 확하여 함께 장소하세 국비로 속죄암 얻었네 우린 이 속죄암 받았다는 것은 그냥 죄를 내가 어느 정도 짊어졌는데 하나님이 묵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두 번 다시 내게 죄를 묻지 않을 만큼 죄값을 사망 예수님이 죽어서 해결해 치워버렸다 이 말이야 치워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속죄암이 만약에 예수로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 그 타는 불못 새토록 당한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디냐 어떻게 견디냐 어떻게 견디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세상으로 말하면 하여튼 1등 1억만 번을 당첨돼도 더 훨씬 위대한 예수 믿고 속죄암 받은 것은 무엇보다 큰 거야 꽃보다 이 큰 위대한 복을 속죄암을 예수 피로 얻은 사람 아멘합시다 이게 얼마짜리 이게 얼마짜리 돈으로 계산이 안되니까 그냥 주는 거야 그냥 너무 감사하지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주는 거야 그냥 어마어마하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 쫓아가서 건져 놓고 내가 당신 물에 빠진 거 건졌는데 건진 쌍 내놔 흔한 사람이 있습니까 살려준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야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소 나는 예수로 속죄암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마귀사단 귀신에서 예수로 해방받았습니다 나를 해방시킨 예수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쁘시겠느냐 그 말이야 그런데 그런 감사가 없으면 그러고 뭐라고 하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물에 빠진 사람 건조놨더니 보따리 내놓는 식으로 이건 안되지 다시 말해서 큰 은혜를 망각했다 이 말이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속죄암 이런 은총을 베풀려고 나타나셨다 누구에게 나타나셨나 시작 어쩌다가 이렇게 있으면 있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는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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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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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흥분될 만큼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복음소를 읽어가다 보면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시기 시작한 데부터 마지막 부활 성천의 일기까지 읽으려면 그냥 눈물이 폭폭폭폭폭폭 왜? 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입니다 인류의 일인데 내 일이래 각자가 다 내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냐 보세요 지옥에 보면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돈 좀 줄 테니 나를 지옥에서 건져줄 수 없느냐 지옥에 가둬도 돈으로 뺏으면 되는 줄 알아 거기는 한 번 빠지면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백으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거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오 살아있을 때 예수로 되는 거야 살아있을 때 목숨 끝나면 되는 게 없어 우리는 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감사하다 되는 시대에 예수 만나서 감사하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한 사람 아멘합시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지어 마귀에 속해서 영혼이 영육이 멸망하는 자가 없다면 이 땅에 뭐 들어오시겠어? 이뻐서 온 게 아니오 예, 사랑스러워서 온 게 아니오 예, 불에 타 죽는 사람 건질 때 저 사람 이쁘니까 건지야 같다 사랑하니까 건지야 같다가 아니라 죽어서는 안 되니까 건지는 거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은 아들을 보냈고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찬인하게 피 흘려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했으니 그 은혜가 끝없이 머리끝까지 막 가스레인지에 주전자를 물 넣고 끓이는데 그 주전자에 구멍이 조금 난대로 김이 팍 솟아가 올라가듯이 우리 속에서 막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애의 감사가 팍! 내 평생에 팍! 솟아가 올라가듯이 왜?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이만큼 감사가 부글부글 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 자, 하나님이 바라볼 때 죄 짓는 인간이 괘씸할 수밖에 없어 내가 봐도 그래 왜냐? 이 마귀란 놈은 천사로 있을 때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던 녀석인데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아름답게 만들었느냐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해 입혔느냐 한번 읽어볼래? 너는 온전히 아름다웠또다 내가 옛적의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이렇게 단장시켰대요 참으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단장시켰대요 이게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단장시켰대요 근데 이 녀석이 하나님을 수중 들고 찬양하다가 갑자기 이 속에서 무엇이 올라오느냐 왜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데 왜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쫄개로서 이런 짓만 해야 되느냐 나도 한번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빚기시오고 이 위대한 영광 좀 받아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도전했어 읽어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경안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봤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이가 드러났도다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자 그런 게 이놈이 감히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자 이건 전투 투쟁에서 내가 싸워 이겨서 그 자리에 뺏어보자 그런 얘기 아니 어떻게 피중 우리 창조자에게 이런 도전이 있을까 그래서 요새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서 나와봐 나와봐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지 썩을 주먹을 못으로 믿어 믿음도 그렇게 믿을 수 없어서 그걸 믿어 보세요 지금도 보세요 그러잖아요 이게 다 그 놈이 오는 짓이오 마귀가 죄를 지켜오는 짓이오 그런데 그 놈이 에덴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장 축복한 아담과 허와를 속여서 그런데 아담과 허와는 하나님의 원수의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마귀 패거리가 됐을 때 이거 얼마나 분하고 속상하고 정말로 이거 그냥 속상하시겠지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원수에게 속해서 죄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것이 죄니까 하나님을 도전하는데 마귀와 한 패거리가 되어서 그리고 죽음은 지옥 죽음은 지옥 얼마나 불행하냐 얼마나 불행하냐 그런데 인간은 그런 사실도 몰라 마귀가 눈에 보여? 손에 잡혀? 아니 우리 그 부득식이라도요 이건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아 귀에 들리지 않아 무슨 형상도 있지 않아 그런데 존재요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속에서 지배하고 저와 똑같은 짓을 하나님께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목적이 뭐요? 하나님과 원수 만들어서 지옥 보내려고 하는 일이야 그런데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공개했어 이 마귀라님이 그런 일이다 깨닫게 했어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 깨닫게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회귀하는 자를 다시 속죄의 응청으로 찾아서 탁 천국 가게 만드는 일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면 마땅히 죽어야 할 인간 그런데 어쩌서 마귀 위해서는 안 죽으시고 우리만 위해서 죽으셨을까? 마귀를 위해서는 단 한마디 정도의 마귀를 용서한다든지 마귀를 이해한다든지 회귀하고 돌아오라든지 마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든지 상귀데도 마귀에게 언급한 것은 이 조주를 받은 자 저놈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새세토로 고통당하게 해라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흑암의 영원한 절박으로 가둬버리라 큰 날의 심판 때 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마귀에게는 일정사정 없이 이렇게 조주에서 유앙불못해 던지는데 우리는 마귀와 똑같은 짓을 했는데 우리는 회귀하라 내가 피 흘렸다 죄값을 갚았다 돌아오라 어쩌다 이렇게 차별되는 애를 입었는가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냐 알아듣으시오 감사합니다 고 구조대 가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죄가 죄를 지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고함이오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우리가 죄를 지치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 씨가 내 안에 있다 그 씨가 뭘까 다 같이 씨는 종자다 씨는 생명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 속에 씨가 있어 이미 에덴에서 죽어버렸어 에덴에서 손 안 꺼먹고 죽어버렸어 세상에서는 김씨 박씨 이시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씨가 다 종자가 죽었다 하나님의 씨가 누구냐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안에 있으므로 죄를 지치 않는다 아멘합시다 그가 내 안에 있으므로 죄를 줘도 그 피로 회개하고 벗어난다 그가 내 안에 있으므로 그의 생명이 풍성하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은 그가 피 흘리신 피가 내 안에 있고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죽을 죄를 내는 만큼 그의 씨와 생명과 피와 바꾸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예수의 씨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그의 피와 바꾼 것이 피요 사망이요 교주와 바꿔서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낫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로 하나님의 종자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치 못한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종자가 거룩한 종자인데 씨가 거룩한 주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죄를 이기고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하심과 신령함과 사랑의 하나님의 특성으로 꽉 찬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소육과 정육과 요구와 우리 모든 생각을 싹 다 이기고 주님의 신령함에 성령으로 도달해야 된다 주여 내게 그렇게 하게 도와줄 수 없어서 방법은 심없는 의계와 심없는 기도라 이 말입니다 기도 그런데 하나님께로서 낫는데도 죄를 짓는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께로서 난작했느냐 의문이 있지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릎 의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의가 뭐요? 의가 시작 보여줘도 모르네 의가 뭐요? 자 말씀도 공자의 말씀도 있고 석가의 말씀도 있고 소쿠라데스의 말씀도 있고 옛날에 양반의 말씀도 있고 쌍놈의 말씀도 있어요 자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요 의의를 행치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살지 않는 자는 다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 그럼 마귀의 자녀가 누군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지 자기는 참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을 참 섬기고 복받는 사람들로 알았어 천국 갈 줄로 확실히 알았어 자기들이 의가 죄를 안 짓고 고록한 줄 알았어 예수님이 대놓고 말하느냐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서 낳았으니 너희 애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는 거짓의 애비가 되었다 마귀는 살인의 본질 욕심의 본질 거짓말의 본질 자 봐 아담과 하와가 천진만물을 다 주시고 만물의 영장인 가장 으뜸으로 만들어주신 이것만도 감사가 넘칠 텐데 무슨 욕심을 벌이고 하나님 되어먹었다고 손악발을 먹느냐 욕심은 마귀가 부리게 한 것이다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띄고 손악을 안다고 거짓말을 왜 해서 죽이느냐 그는 거짓의 애비여 살인자다 그래서 에덴 동탄에 딱 보니까 그 놈은 욕심 부리게 한 놈이오 거짓말 한 놈이오 그를 죄짓게 해서 죽인 놈이 마귀 역사다 우리는 절대로 이름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의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는 마귀 자식이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마귀 새끼는 누구 닮아요? 뭐에 닮을까? 죄짓는 걸 보니까 닮아 욕심을 보니까 닮아 거짓말 하는 걸 보니까 닮아 죄를 지키해서 남을 죽이는 걸 보니까 닮아 이 놈이 이런 놈이란 말이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세운 모든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다 마귀를 멸하신 주님의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마귀를 멸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교회만 못 이긴대 교회만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 모신 교회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주님 모신 연세중앙교회 전세계교회 회중교회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앞으로 여기 있는 분들이 100년 안에 그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100년 안에 이 땅에서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오늘인지 내일인지 내년인지 내후년인지 10년 후인지 15년 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100년 후까지 나는 이 땅에 존재할 것이라고 감히 내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왜 우리 조상들을 보니까 다 7,80년에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다 그렇게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날 당신은 누구 자식으로 누구네 집에 가 있겠습니까 누구 자식으로 누구네 집에 가 있겠구나 생각 한번 해봐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딱지 치기 못 치기 구슬치기 열심히 했거든요 딱지 치기 구슬치기 그 다음에 못 치기 그 다음에 땅 빼서 먹기 그러다가 저녁때쯤 되면 저 우리 동네가 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조그만 야산이 있어요 거기서 아버지께서 부르셔 썩져라 밥 먹어라 하는 순간에 다 해산이요 바로 집으로 다 해산이요 다 끝나버렸다 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 이 세상은 다 해산이요 끝이야 끝이야 그러면 나를 부르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주님이 나를 부를 때 전국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신뢰자용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남던 성국에서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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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아픈 기분에서 만나자 너희 이제 눈물 밝혀있다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에 잃을 때는 천국에 잃을 때는 천국에 잃을 때는 그가 반겨 봐주니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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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배남던 성국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만나보자 기다리던 동도들과 그 문에서 만났네 그날 아침 거기서 만나자 기다리던 동도들과 그 문에서 만났네 천국에 잃을 때는 천국에 잃을 때는 천국에 잃을 때 만나고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만나보자 그럼? 오늘 나보고 죽으란 말이야? 이런 소리처럼 들리나 봐. 천국에서 만나보자니까 못 갈 것 같은 사람. 오늘 가기 싫은 사람. 못 갈 것 같은 사람 가기 싫은 사람이 천국에서 만나보자. 만나기는 만나야 될 텐데 지금 가기는 억울하고 지금 가려면 못 갈 것 같고 그날 아침 고기다. 150살 먹을 때 그날 아침 고기다. 사랑하는 동두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는 그날. 가장 영광스럽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오. 지도.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냐니까. 부르는 순간의 끝인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오. 하늘의 소망을 뺏으려는 것들이 음부의 권세니. 음부의 권세는 예수만 이긴다. 주님의 몸 된 교회만 이깁니다. 그러니 이기는 곳에 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오.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예.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제일 많이 불렀던 이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하고 싶으지? 예수 이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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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사탄을 비념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사탄을 비념돼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이기는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마귀와 죄는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왜냐 의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의를 행하는데 왜 그러느냐 내게 죽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란이며 지옥 가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죄 지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마귀 말 듣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자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며 그렇게 말씀하신 일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가 날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사랑은 사랑으로 만나야 됩니다 아민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또 11절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처음부터 사랑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 악한 자가 누구요? 마귀 그럼 마귀는 악한 자다 악한 자가 가인의 마음을 적동하고 시기질투하게 만들어서 아우를 죽였다 여기서 깨달을 게 뭐냐 예 아담이 범죄하고 마귀에 계속하여 세상이 쫓겨나서 등남했는데 가인을 낳았대 또 등남했는데 아베를 낳았대 그들이 성장하면서 자기 직업을 가졌는데 하나는 농사짓는 자요 하나는 양을 치는 자래 하나님을 만나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는 양을 자고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자기가 농사진 것을 갖다 좋은 걸로 드렸는데 자기 아우의 제사는 받았어 나와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못하는 불목이 뭐냐 죄의 탐 그래서 양의 피를 놓고 제사할 때 자 뒤에 예수가 와서 어린 양처럼 피 흘리고 죽을 것이다 하는 예표를 시작부터 아벨이 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받으실 때 보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죄는 어린 양의 피만이 해결한다 예수만이 해결한다 아버지부터 죄를 지고 쫓겨난 그 집 구석이 얼마나 불행하냐 그 말이오 그래서 양을 잡아 피 흘리시고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욕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곡식을 갖다 놓고 열매를 갖다 놓고 최고의 좋은 것으로 드렸으니 받을 것이다 했는데 피가 없으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어쩔 길이 없다 받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가인아 이 마귀 역사가 예를 들면 내 아우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는데 내 것 안 받았어 네가 장자인데 네 권받아야 맞는데 네가 안 받았거든 네가 정성이 모자랐냐 네가 뭐이 부족했냐 죽만으로도 분어지 않냐 분어지 않냐 막 시기질투와 분이 정로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예요 이게 그래서 아우를 돌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서 안매장에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불러 가이라 자기 아우를 안 죽인 자 그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빤히 바는데 지혜비하고 똑같아 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벌거벗어서 숨었습니다 너 보고 벗었다고 말하대 인마 너야 먹지 말라는 실관을 뭐냐고 묻는 것이지 꼭 제비하고 똑같아 마귀의 특성은 언제든지 죄를 고백을 안 해 언제든지 핑계대고 가리오고 이러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니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사무쳤어 하늘에 사무쳤어 사무쳤어 끝까지 잘못했다고 하네 여러분 잘 들어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귀하고 예수 피로 속죄받은 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다인같이 하지 마라 첫째는 악한 자에 속해요 죄를 지치 말고 둘째는 하나님이 벌거던 바로 고백하고 회귀하라 회귀하라 이 두 가지 다같이 악한 자에 속하여 죄를 지치 말고 하나님이 찾으면 바로 회귀하라 핑계대지 말라 그 말이 예 어찐 연구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죽였다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이 뭡니까 내가 의롭게 살면 마귀는 항상 무슨 일이지도 지기 질투하고 분해역이고 의의를 파괴하고 죄를 지키하려고 모든 수작을 다 부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의의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의를 내가 내가 못잘못해 그러십니까 그럴 것도 없어 왜 맞아 잘못 없어도 마귀는 항상 그런 의미니까 악한 놈은 언제나 시기 질투로 그런 의미니까 그런가 보다 주여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마귀는 언제든지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을 죄 지키해서 사람의 영혼을 지옥 보내니까 여기 당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같이 마귀에게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의의를 행하면 큰소리로 하나님의 의의를 행하면 마귀 역사는 시기 질투하고 기어이 의의를 파괴하고 퀴직해서 같이 지옥 보내려고 한다 요 놈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난 아무 잘못 없는데 왜 누명을 씌우십니까 그럴 필요도 없어 언제나 마귀는 잘못 없는 의로운 사람에게 이런 못된 짓을 악하게 하는 것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게 어쩌다 니가 악한 자에 사용당하여 나에게 누명 씌우냐 너 참 불쌍한 가인 같은 놈이로다 이렇게 하고 이겨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지속교인이 뭐냐 속죄 받았으면 죽을 때까지 죄를 알고 보고 이겨서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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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따라서 마귀는 아무 잘못 없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의로운 자를 건드린다 화나게 한다 속상하게 한다 죄짓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리를 파괴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본문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여러분을 알고 보고 이기는 능력은 바로 이 성경을 바로 알고 마귀는 누구에게 접근하는가 아담이 죄가 없는 자에게 접근해서 죄를 지키했어요 아벨이 하나님의 제사가 상당하게 의의가 이르니까 접근해서 죽이는 겁니다 항상 마귀는 의로운 자에게 접근한다 그러니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마귀가 크게 접근해 갔는가를 보십시오 우린 아무리 접근해도 내 인생 여정 끝날 때까지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애절하게 주님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도 마귀 역사가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환경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상황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현실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마귀 역사였습니다 나를 죄직해 만들어서 마귀 자식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원수의 수작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기게 하옵시고 깨달았으니 이기게 하옵소서 의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불이한 자가 의의를 파괴하려고 죄직해하려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겨 전부가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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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자에게 속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알고 보고 이겨서 악한 범수에게 속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이 원수만 역사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끊어놓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지옥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 정치 차례계 주님 도와주시오 알고 보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분별력을 주님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깨어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을 지는 자는 마음에게 속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죄인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오늘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도전하게 만들고 주님의 요구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서 오늘도 죄를 짓게 만들어서 망하게 갈려는 이 원수막 역사를 알고 보고 이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환경을 통해 우리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주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는 원수막 역사 오늘도 주님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길 방법이 주님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애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여 우리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기게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말씀만이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영혼을 보장할 나부자들 보장이니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완전히 압도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생명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공급됐으니 악한 원수를 알고 보고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내가 이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원수는 이미 쳤습니다 저 원수는 이미 천년 전에 이미 쳤으니 오늘도 주님 예수의 심장에 피해공도 붙들고 애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속죄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주님 우리에게 예수의 피해공도로 완전히 갚아주셨으니 주님 내 안에 가지고 소유한 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속죄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 내게서 잊어버릴 수 없는 최고의 경험이 예수의 심장에 피해공도로 내 영혼이 구원 받은 최고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황병 조건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낙심하고 시기 원망 칠도로 내 영혼 망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내 영혼을 지킬 우리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을 지키고 오늘도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거역하는 이 못된 그 성이 싹 다 무너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망하게 하려는 원수 주님 내가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기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정말 내 안에 망격하지 않도록 끝까지 예수의 생명 붙들고 애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아니면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우리 주님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어요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영혼 삶 이후에 애절하게 애절하게 내 몸을 힘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울 자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밖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도전해 주실 분이 우리 주님 밖에 없으니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압도당하여 살게 주님 도와주시고 내 영혼 책임지시는 꾸준급 주님 앞에 내 인생 삶을 아낌없이 들여도 아까운 것이 없을 만큼 오늘도 말씀에 완전히 압도당하여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식없는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공급하실 것이니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구하며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의 생명을 붙들여요 예수의 생명을 붙들여서 그 생명으로 공급받고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생명의 약속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생명의 약속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악한 자 예수의 아움을 죽였으니 어떤 영국을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웅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정신차례합니다 악한 자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자에게 속하는 내 영혼 주님 보장이 없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면 내 영혼이 보장이 없어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오늘도 이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환경으로 그 역사는 마귀역사 하나님과 갈라놓고 끊임없이 방해하는 이 원수막 역사 주님 이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위에 앞에 오늘도 분명하게 떨어졌으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불이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죄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원수막 역사가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무지한 균정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해결하게 진실하게 구하세요 우리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오늘도 이 안에 우리에게 구하게 말씀하셨으니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수막 역사를 알고 보호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악한 자에 속하여 주님 내가 마지막 내 영혼의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모든 주님만 붙들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가장 행복한 축복이 예수 믿고 적국하게 된 이 영원한 것인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반각하게 만들고 지금도 의미하게 만들어서 주의 말씀을 반대하는 악한 원수에게 절대로 손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공급됩니다 오늘도 주님 그 생명의 안에 가졌으니 주님 나라 가려는 그날까지 이기며 승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가지고 주님 끝까지 이기며 역한 뒤에 마지막 내 주님 앞에 어여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게 그 생명 주신 은혜를 오늘도 내가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주님의 생명을 가진다답게 아들의 피의 공도를 가진 자답게 오늘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의 생명이 있어야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아들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씀했으니 오늘도 주님 아들로 주신 이 영원한 생명 끝까지 붙들고 애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내 영원을 살 수 있겠사오니 모든 문제는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의 배공과 배 싹 다 내놓은 거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도 고통의 문제도 죄악의 문제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습니다 주님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거역하고 지금도 반대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주의 뜻을 거절하는 원수만 역사에게 오늘도 주님 우리가 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분배력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쉼 없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쉼 없는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의 능력을 얻은 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경님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영원히 살아야 될 믿음의 자격자이오니 오늘도 내가 믿음을 갖추고 저로 앞에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까는 원수만 역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끝까지 이 생명불들고 이 생명불들고 애결하게 애결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생명의 약속을 가진 자랑댄 주님 산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주님부터 자원을 넘어서는 우리 주님으로 동봉분되면 이 영원한 생명 주님 내가 소유자가 되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소유자 되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므로 우리가 우리가 죄인임을 알되 죄인은 마귀로부터 직해했고 우린 그 죄를 지어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 따로 불과 타는 유황불몰에서 영원히 고통당하여 그날 인간님도 발견케 하시고 이런 절망적인 인간에게 예수 보내셔서 죄 값은 사망 지옥을 방불할 십자가에서 살찌 꼭 피울려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마귀 손아귀에서 뺏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과 천국을 여부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뒤에 살창고 피울리신 그 은혜에 압도됩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악한 자는 의로운 자를 꼭 도전해서 의의를 파괴하려고 는 수작이 있사오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교회는 의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마귀 역사는 불이한 교회를 만들려고 수작을 부릴지라도 예수 피가 바다를 이루고 회개가 우리의 생활화되고 성령이 충만한 거룩함의 권세가 지키심으로 교회를 이길 수 부사오니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도록 예수 피 모신 성령님 모신 하나님의 의의의 말씀을 모신 성전 되게 하옵소서 그 성전의 역할을 바로해서 악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죄직해서 병들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영혼 지옥 보내려고 하며 우리는 항상 악한 곳에서 마귀 내 새끼로써 끝없이 죄직해 만들려는 원수가 내 가정에서 내 사업에서 내 자녀 부모 형제 그리고 내 속에서 오늘 모조리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멸하러 하시니 멸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 흘리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를 해결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날아가 축시 아멘 나는 자에게서 떠나보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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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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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따라와 모든 시작을 다 부어버리고 떠나간 마귀사단 비신아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주가 오늘 또 주의 종을 쓰시고 우리 모두가 마귀사단 귀신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끝까지 죄사나와 의의를 지켜 악과 싸워 이겨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주의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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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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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되셨으요 아멘 아멘 아멘